지난 6월 원전 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삼척시 근덕면 동망리 1원을 다시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. 삼척시는 원전 예정구역 내 78만 제곱미터 부지를 강원도 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스마트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하고, 내년 초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. 사업 예정지는 원전 예정구역 지정 전에 소방방제산업단지를 조성하던 곳으로, 삼척시는 이번엔 수소를 중심으로 한 첨단소재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